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부탄. 하지만 부탄에는 없는 것이 참 많은데요. 먼저 신호등이 없습니다.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경적수리와 교통사고도 거의 없습니다. 동물학대가 없습니다. 불교국가인 부탄은 가족 중 누군가가 동물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에 동물을 절대 해치지 않는데요. 거리 곳곳에서 동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또 화학비료도 없는데요. 자연 보호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자연이 주는 그대로만 재배한다고 합니다. 세계에서 유일한 금연국가 부탄에는 담배연기도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와 의료비가 공짜인 부탄. 소득수준은 전세계 110이지만 거지나 노숙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랑하는 부탄 사람들. 국민 모두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요?